화양냄새 화양냄새다 방금 저 산에 저 여인 여인 나를 찾는 거는 이쪽에 휘아를 찾을 수 없어 찾든다 여인 어느 쪽으로 가시고 그 쪽으로 걸을 거야 우린 서로 뭔가 들킨 듯하니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야 대담한 자인가 대책이 없는 자인가 정체가 뭐여? 이방인이 상관할 바 아니여 그러는 귀하는 정체가 뭐여? 할빈당이여? 의병이여? 그쪽이면 편히 갔어 표정이 갔다야 동지인 것은 아니다 설사 오늘 동지라야 내일도 동지란 법이 없다 그러니 아무도 믿지 마라 왜 내게 좋아하는 거야? 동지니까 왜 내가 동지라 생각하는 거야? 애신의 귀신은 노블보문이지요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한성바닥의 조선인들은 최애기시로 귀엽다 미안하오 자꾸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예예예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무슨 얘긴지 아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아는 거야 싸워때미올까요? 이렇게 하는 건가? papier 군이 이었소 니 해릉도 대비 유진초이예요 감히 조선 땅에서 조선인을 겁박하는 것이오 주목받지 마시오 미군의 총은 양반성으로 망가리니까 동지인줄 알았으나 이 자가 참는 법을 변하게 되고 내가 오해를 했어, 동지라고 비아는 내게 아니라고 말할 기회가 아주 많았을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오호요 날 왜? 할 수 있으니까 내 스승의 뒤를 대는 거요 아니, 내 뒤를 대는 건가? 그랬다면 혼자 오진 않았을 거야 공격이라 하자니 가볍고 그렇다고 걱정도 아니고 맥은 병들과 싸웠다던데 이길 수 있어서 아까 총 들이댔을 때 옮지라는 거 내 다 보았소 그때 쥔 거 같아서 애신의 기시의 정혼자나 어리샤오 동지 동무 러브가 무엇이요? 이것까지가 내 본심이야 아마 칠 드릴 거요 하고 싶어, 러오 근데 혼자는 못해요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했어요 그럼 나랑 같이 하지 않겠어 아니하잖아, 그럼 내 총도 쏘는데 합시다 너 나랑 같이 돕자는 건지 망치자는 건지 내가 그저 동무인 줄 알았지? 뭔가 아주 미인이던데 그럼 혼인을 하는 건가? 나 그것이 궁금하였네 지난번 나룻배 태워준 거 신세 쥔어 신세 쥔어 갚으시오 기회가 있다네 미리 갚았다 누구 맘대로 아직 갚을 맘 없어 오늘은 당신이 내게 신세 지고야 멀어졌어 진심이요 무엇이 말이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거랬듯이요 러브의 뜻을 아는 모양이야 누구 하나 망하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건 내가 망하는 길이었어 복수 시작이었는지 질투의 끝자락이었는지 조선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내 학교 흔들띠는 건 나을 때 복수 시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질투의 끝자락은 이해가 되요 고백으로 들었는데 두 번째고 아닌가 세 번째인가 어디서부터 생고요 보호요 보호요 부터 유지 상대가 총을 든 놈이지 않습니까 칼 쓰는 놈이다 보니 총이 서툴러서 죽이지 못하고 다리를 맞추긴 했는데 다친 곳은 괜찮소 귀하가 다친 곳은 괜찮소 죄 유지 러브가 쉬운줄 알았는데 꽤 어렵구려 이제 뭐부터 하면 돼 동성명 나는 고가 애신자 죄유진이 악수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다음은 허그라 은은이 여수 개의 으 주성성, 너희였어. I think she wants to see you. I think I got my answer. Someone just said... Goodbye. 여인은 미스터, 산에는 미스터. 달빛은 룸라이트. 기적은 미라클. 그저와 인연은... 에스엔은... 그만 누우셔야 합니다. 새드 엔딩 미치. 스트레인저. 무엇에 놀란 거야? 양반의 말에... 아님... 내 신분은... 남은 엥시가 그쪽과 미래를 동호한다 하심으로 도울 것이오. 죽여달라 하심으로 죽일 것이오. 그리고 뭐라고 하시였어? 직접 하실 모양이오. 내가 있음으로는 것보다... 내가 있음으로는 것보다... 나 없이 웃기려라. 그냥 계속 나아가시오. 난 한 걸음 물러나네. 기아의 그 긴 이야기 끝에... 내 표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오. 기아에게는 상처가 됐을 것이오. 미안했소. 마음의 품은... 다른 이가 있습니다. 넌 대체... 이런 자와 뭘 하겠다는 것이냐? 같이 죽자는 개냐?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살려는 것입니다. 혹... 그제에게 가시려는 겁니까? 기아와 도모할 수 있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거예요. 어제는... 기아가 내 삶에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 그걸로 됐어. 하고... 미안해. 너희가 숨어두는 줄 알고... 누구를 하나 보냈는데 적에게 실패할 모양입니다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든 죽이십시오 늦어친가 왔어 다행히 한 사람 빚지 않으면 그 여인은 난 다쳤어 아무것도 모르사는 안된다고 안되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라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분명의 강호한 일이다 들키면 튀는다 잡히면 죽는다 죽으면 묻는다 날 쏘려던 여인이 고약한 소식을 기다렸을 것도 알고 얼마나 밉든지 해 참 밉든데 너무 그려해 보고할때마다 밉든데 연락을 기다린다 전해주시오 그 여인에게 나를 찾는 거면 이 쪽이여 나를 찾는 거면 이 쪽이여 내가 걷겠소 난 당신이 살길 바란다 나도 내가 살려고 이러는 거야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원곡으로 간다들었어 원곡으로 간다들었어 작별인사하러 온 거야 함께 가겠소 데려가시오 나를 미국으로 한 남자를 이용하겠소 한 남자를 이용하겠단 여인 최소한의 노력도 안 나 이건 부탁이 아니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함께 가자 그럼 나도 그 거짓말의 눈물으로 내 전두를 거는 거고 참 못됐습니다 저는 저 여인의 뜨거움 과 잔인함 사이 어디쯤 있는 걸까요 그 여인이 나와 함께 하려는 곳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까지만이란 거 다 아는데 내가 꽃 구경은 했고 이제 무엇을 하면 돼요 악수 허그 그리움 꽃 구경 그 다음 말이요 그 여인과 나는 이별하게 될 거야 내 계획이 실패해 죽어 이별하거나 각자의 나라로 갈라져야 해서 각자의 나라로 갈라져야 해서 각자의 나라로 갈라져야 해서 이별하게 되거나 이게 내 답이요 같이 갑시다 일본으로 내가 데려다 주겠어 혜신초이 내 마지막 조선이 이리 아름다우면 잊을 방도가 없는데 정말 나랑 같이 미국에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나만 나 혼자서만 살아남았으면 좋겠소 난 그랬으면 좋겠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슨 상관이요 사랑하오 사랑하고 있었소 유제인 주게 메리 나 진짜 이렇게는 못보내겠는데 왜? 배로 안 탔던 거야? 낭인들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뛰고 있었어 불꽃 속으로 덕분에 불꽃 놀이봤지 이게 무슨 상관을 봤나? 한 번을 잘 쓰면 돼 도시오! 도시오! 지금 이따가 왔소 내일이니 내가 해결하겠소 같이 합시다 도시오! 이 여자가 År ็니 여자는 저에게 여자친구 택땅 유제인 전부 Ting class 이 여자는 여자친구 이즈오를 믿소 That's what he claimed, sir. That is true. 아침까지 함께 있어주시오. That is true. I want you to be honest with your wife. I don't want to be able to get your hands off. Can I have a picture? Of course. That's true. That's true. That's true. And now, we have two... FFU. This is... I'll be able to meet the en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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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